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몰루티케이입니다. 제가 와이프에 이 식물존이 있거든요. 실내에 있는 식물존인데 이 식물존에 칩먹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. 두 종류의 어항 내돈내살입니다. 여러분 오늘 꾸미기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어요. 어떻게 어떻게 설치해라. 아쿠아리스타 옐로우 워커 약간 이런 느낌 색감이 되게 좋아요. 일단 안쪽이 잘 안 보이니까 조명을 설치해서 붉은색만 낀 거 저게 다 낀 거 오 색감 좋은데 이따 쏘이를 깔죠. 와 색깔 좋다. 아 참고로 이 샌들랑 이 재질들은 세척돼서 나오는 거라 그냥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바로 깔겠습니다. 뒤를 좀 높여줄게요. 앞에 물을 좀 태워놔야지 수추가 잘 싱겨요. 아 너무 좋다. 이렇게 수추를 식채했거든요. 아매 먹은 줄 알았나? 먹은 줄 알았나? 먹은 줄 알았나? 우와 우와 오 예스 디테일 디테일 일단 1차적으로 완성된 모습인데 생각한대로 딱 들어가네요 여기서 동그라마 들어오고 가면 여기서도 와이프가 보고 놀고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 너무 예쁜데요? 분진 저는 다 같이 먹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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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